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코너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도 점역 교정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치러졌던 점역 교정 직종 분야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해마다 치르고 있는 시험입니다. 현재 점역 교정 부문은 2005년부터 계속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먼저 이거는 한 3월 하순 정도 그러니까 3월 한 20일 정도부터 신청을 한 달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일단 시험은 웬만하면 한 6월 말 정도에 이때 시험이 치러지게 됐는데 이거는 각 시도 즉 17개 시도별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지방대회죠. 그래서 이 지방대회에서 1, 2, 3등을 가르고 여기서 1등한 사람들만을 또 모아서 9월이나 10월, 11월 이때에 하루 날짜 잡아서 전국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 행사는 자격증이 나오는 행사는 아니고 상금이 나옵니다. 이 상금이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학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만큼 그러한 상금이 나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의 문제 풀이를 조금씩 조금씩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1년도에 치러졌던 지방대회의 문제부터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우선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의 문제는 모두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 교정 문제가 70점입니다. 교정 문제가 70점이고 점력 문제가 30점입니다. 여기서 교정 문제는 하나에 2점씩 해서 30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긴 문장에서 3개를 골라서 바르게 고치는 것 해서 6점이죠. 그리고 띄어쓰기 2문제 해서 4점 해서 총 70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정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봅시다. 1번 그는 해가 니엇 니엇 넘어가는 것을 보며 휘파람을 불고 있다. 그는 해가 니엇 니엇 넘어가는 것을 보며 휘파람을 불고 있다. 이 문장에서 잘못 표기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는 해가 니엇 니엇 니엇이 문제일 것 같다. 그는 해가 니엇 니엇 넘어갑니까? 아니죠. 니엇 니엇이 아니라 니엇 니엇 넘어가죠. 해는 천천히 넘어갑니다. 마치 엿가락이 천천히 이렇게 우리 입에서 녹듯이 해도 천천히 서산을 넘어가죠. 그래서 니엇 니엇이 아니라 니엇 니엇. 자 여러분도 우리 집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띄엄띄엄이 있다고 하죠? 띄엄띄엄. 그건 띄염입니까? 띄엄입니까? 그건 띄엄이죠. 띄엄. 여기서 띄는 쌍디긋에 의입니다. 쌍디긋에 의해서 띄엄띄엄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시엄시엄하죠. 이것도 시엄시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엄시엄. 그렇죠. 시엄시엄이라는 거. 하지만 해가 넘어가는 것은 니엇 니엇 넘어가죠. 여러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병아리는 어떻게 울죠? 삐약 욵니까? 아니면 삐악 삐약 하면서 욵니까? 병아리는 삐약 삐약이 아니라 삐악 삐약 운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번 봅시다. 2번. 고양이가 부뚜막에서 자고 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여기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부뚜막이라는 글자가 잘못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부뚜막은 어떻게 되었냐면 부에다가 시옷 받침 부뚜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바로 수정하는 것은 그대로 발음나는 대로 부뚜막. 부뚜막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발음나는 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모양으로 써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에 좀 붓기가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붓기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붓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붓기라고 했기 때문에 붓기 이렇게 써도 안 됩니다. 이거는 붓기. 붓기라고 쓰죠. 그래놓고 우리는 읽기를 붓기라고 읽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시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음은 시점이라고 하지만 쓰기로는 시점이라고 쓴다라는 것.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그는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곳대로 믿는다. 아까 그보다는 약간 까다로워지죠. 그는 내 말이라면 파트로 팟 있죠. 파에다 티해지죠.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여기서 매주할 때 매는 아이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곳대로 여기서 고지곳대로는 고에다가 디귿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곳대로 믿는다. 여기서 잘못 표기된 낱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주입니다. 매주. 우리가 된장을 만들 때 쓰는 게 이 매주죠. 이 매주는 아이매가 아니라 어이매주입니다. 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그 다음에 매주는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쌍시옷의 우 매주를 쓰다 그러죠. 매주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곳대로 고지곳대로 여기 쓰이기로는 곧 고에다가 디귿 이 이렇게 해요. 곧 이곳대로 이렇게 쓰지만은 왜 발음은 고지곳대로라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음운 규정 중에서 국외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국외음화 이게 뭐냐면 디귿 받침이 그 다음에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지요스로 발음나죠. 이런 것은 우리가 국외음화 현상이죠. 그래서 곧이지만은 고지곳대로 또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여다지문, 미다지문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도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해도지 할 때도 도의 디귿 받침에 이인데 국외음화 현상 때문에 해도지 그리고 미다지도 마찬가지죠. 다에 디귿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발음은 미다지 이렇게 있지만은 쓰기로는 디귿 받침에 이 이렇게 쓴다는 게 있고요. 또 국외음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같이 가자 할 때 티읍 받침하고 이 아까 디귿 받침하고 이는 고지, 해도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지만 티읍에 이가 오게 되면 아까 갓이지만은 읽을 때는 갓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샅샅이 이것도 샅샅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죠. 이거 역시도 국외음화에 해당되는 거니까 발음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음운 규정에 맞게끔 쓸 것이냐 이런 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매주 아이매가 아니라 어이매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이매, 어이매도 헷갈리는 것, 외래어 중에서 여러분들 메뉴판, 메뉴얼 어떻게 다르죠? 메뉴판, 메뉴얼 메뉴얼 할 때는요. 아이매입니다. 메뉴할 때는 아이매 어떤 설명서 이런 걸 우리가 메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메뉴판 우리가 음식점 어떤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부터 보죠. 이때 메뉴는 어이매매라는 것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그녀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집 안밖을 청소했다. 여기서 어떤 게 오랜만에 오랜 만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집 안과 밖이죠. 그래서 안밖 여기서 바 밑에는 쌍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밖을 청소했다. 여기서 어떤 게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서는 안, 박이 잘못되어 있죠. 우선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랜만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이때도 전부 다 오랜 만이지 래 밑에 시옷 받침을 하면 안됩니다. 오랜 만 오랜 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시옷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어떤 거죠. 오랫 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럴 때는 래 밑에가 시옷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러면 안됩니다. 오랫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지만은 오랫만에 할 때는 오랫만이지 오랫만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안과 박을 안과 박갓을 얘기하는 박이죠. 안박을 안과 박 안과 박이라고 할 때는 박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안과 박 합쳐서 말할 때는 안박이 아니라 안팍이죠. 안팍 그래서 파에 쌍기역 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전에 히읗 종성 체윤이라고 해서 이 안쪽을 얘기하는 이 안 밑에 히읗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읗과 비읍이 부딪혀서 피읍의 거전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팍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것 있죠. 또 이거랑 비슷하게 뭐가 있죠? 살코기입니까? 살코기입니까? 이거 역시도 히읗 종성 체윤의 역할 때문에 살코기가 아니라 살코기라 그러죠. 살코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 정도도 알아주는 게 좋죠. 여러분 병아리 중에서 암놈이 있죠. 이게 암 병아리가 아니라 암 평아리죠. 그렇죠? 그 다음 암 닭이 아니라 암 탁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 벌 있죠. 벌 암 펄이 아니라 암 벌 이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죠. 귀를 끌어다가 속은 속은 귓속말을 했다. 여기서 속은 속은 귓속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속은 속은 이 잘못 됐을까요? 귓속말 이 잘못 되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답은 속은 속은 이 잘못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죠? 속은 이 아니라 속은 입니다. 속은 속은 요거의 큰 말은 수군 수근 이죠. 수근 수근 이 아니에요. 수근 수근 되고 소근 소근 되는 거죠. 또 요거랑 비슷한 게 조근 조근 얘기한다고 그러죠. 요거도 조근 조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근 조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귓속말 요건 맞고요. 요거랑 또 똑같은 말이 귀 앳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 앳 말자 어이 앳자죠. 어이 앳자에다 시옷 받침이 있는 귀 앳 말과 귓 속 말 다 같은 의미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그 일을 하려면 부장님 결제부터 받으세요. 그 일을 하려면 부장님 결제부터 받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문제 많이 돼요. 그 일을 하려면 입니까? 하려면 입니까? 하려면 아니죠. 그냥 하려면 이게 맞고요. 부장님 결제부터 받으세요. 우리가 결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 제자가 있고 어의 제자가 있죠. 결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I 제자. I 제자의 결제는요. 어떤 안권을 검토해서 그거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거. 그래서 부장님한테 결제를 받는다? 이거는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는 거죠.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를. 그러니까 이때는 I 제죠. 부장님한테는 결제. I 제. 그래서 결제받다. 결제 서류 좀 가지고 오느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어의 제자는 뭡니까? 이거는 돈을 주고받아서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거. 즉 쉽게 말하면 결제. 결제하다. 우리가 이거 어떤 마트나 시장에 이런 데 가서 어떤 물건을 사죠. 물건을 샀을 때 우리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돈을 주고받죠. 이거를 결제 어의 죄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할 것이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냐 우리 신용카드는 뭐죠? 크레딧 카드죠. 크레딧 카드 그러면 안 됩니다. 크레딧 카드 그래서 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돈을 주고받는 결제 이건 어의제죠. 이거는 뭐 같죠? 경제행위입니다. 경제행위. 자 경제 아의제입니까? 어의제입니까? 어의제죠. 그래서 경제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어의제의 결제 그래서 숙박비를 결제하다. 비용을 결제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일곱 번째 문제 볼까요? 자 그 여자는 부끄러운 듯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자 여기서 그 여자는 부끄러운 듯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죠. 자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여기서 채가 어의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의제자로 바꿔줘야 되죠. 숙인 채 아의제로 그러니까 숙인 상태 어떤 상태는 어의체가 아니라 아의체입니다. 그럼 어의체가 어떤 거죠? 예 그거는 뭐 고개를 숙인 채 했다. 뭐 이럴 때 무슨 척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채는 어의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은 채 했다. 그때 먹은 채 하다. 먹은 척 하다. 그렇죠? 아닌 척 하다. 아닌 척 하다. 이때 뭐 척 하다의 의미를 가진 척 하다는 어의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의체자가 언제 있죠? 뭐 그 사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앞에 쓰이죠. 채 끝나기도 전에 이때 아의체입니다. 그렇죠? 그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험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뭐 그렇죠? 일때는 아의체 하지만 어의체는 뭐뭐 척하다 아닌 척하다 아닌 척하다 이때는 어의체라는 것 또 챙겨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아시오하죠? 뭐 송두리채 날라갔다 이때 송두리채라고 발음을 하지만 나는 스교로는 송두리채죠. 쌍지어세 아이째 송두리채 통채로 삼켜버렸다 통채로가 아니라 통채로 그렇죠? 그런 것도 아시고 자 나는 노루를 토끼를 산채로 잡았다 이때는 산 띄고 아이체죠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아이다 어떤 상태를 나는 옷을 입은 채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때도 어떤 옷을 입은 상태죠 아이체입니다 자 그런 것 잘 기억을 하시고 8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로소 어머니의 굳은 얼굴이 환해졌다 자 여기서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무런 문제없죠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어머니의 굳은 얼굴이 환해졌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비로소가 아니라 비로소죠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자 이런 것들 잘 알아주시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즉 어른 앞에서는 허투루 말을 해서는 안된다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말하면 안되죠 이걸 허투루 얘기하면 안된다 이걸 허투로입니까 아닙니다 허투루죠 허투루 허투루 말하면 안되지 허투루 말하면 허투루는 없고요 허투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죠 요즘에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휘뚜루마뚜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나는 길거리를 휘뚜루마뚜루 돌아다녔다 이때 길을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는 휘 휘 휘파람 할 때 휘뚜루 마뚜루 라는 단어도 한번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9번 문제 봅시다 그 아이는 짓궂은 장난으로 애꿎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날이 많다 짓궂다 애꿎다 자 여러분 우선 짓궂다는 어떻게 쓰죠 여기서는 지에다가 지읒 받침이 되어 있는데 지읒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죠 그래서 짓궂다 구에는 지읒 받침입니다 지에는 시옷이고 구에는 지읒 받침이죠 그래서 짓궂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애꿎다는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애 밑에는 받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쌍기역의 굿 역시 구에는 지읒 받침이죠 아까 짓궂다는 굿이죠 굿 구에다가 지읒 받침 애꿎다는 구에다가 지읒이라는 것 짓궂다가 있고 애꿎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 있고 짓궂다 할 때는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이라는 거 그렇게 시옷으로 받침을 바꿔줘야 되죠 자 여러분 짓다에서 이게 이제 발음은 똑같지만은 받침이 다른 게 있죠 여러분 밥을 짓는다 또 집을 짓는다 빌딩을 짓는다 이때 짓다는 무슨 받침이죠 시옷입니다 그렇죠 시옷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들이 왈왈되면서 짓는 건 뭐죠 여기는 지읒 받침이죠 지읒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짙다 색깔이 짙다 이때는 무슨 받침이죠 티읒 받침입니다 티읒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자 우리 회사는 데스크톱 컴퓨터로 컴퓨터를 들여놓을 예정이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회사는 데스크톱 자 여기서 대어의 대자로 써져 있죠 데스크톱 컴퓨터를 그 다음에 들여놓을 여기서 써져 있기로는 들여놓을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서 이 들여놓을이 아니라 들려놓을이죠 들려놓을 예정이다 라는 것 우리 회사는 데스크톱 데스크할 때 어이 대자 이거 맞아요 데스크 그 다음에 데스크탑 우리가 발음은 많이는 데스크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외래어 표기로 정확히 쓰는 것은 데스크톱이죠 데스크톱 컴퓨터를 들려놓을 이지 들여놓을 들여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런게 있죠 자 어떤 사실이 드러나답니까 드러나답니까 그거는 드러나다죠 그 다음에 여름에 어깨를 어깨를 드러내는 옷은 안되죠 이것도 드러내다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 자 다음 11번 문제 봅시다 자 왠지 오늘은 대친 오징어가 먹고 싶다 자 왠지 오아이 오아이 왠지 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친 아이 대자인 대친으로 표기되어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선 왠지 왠지 왜그런지 요거는 오아이 왠자가 맞습니다 왠지 오늘은 오징어가 먹고 싶다는 거죠 왜인지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오아이 왠지 이게 맞죠 자 이 왠지 이 왠은 오아이 왠은 요거일 때만 오아이 왠이죠 나머지 왠은 다 우어이 외자죠 그래서 왠걸 웬일이야 웬떡이야 뭐 웬만하면 그렇죠 이럴 때는 전부 다 우어이 그렇죠 이때지만 왠지 오징어가 먹고 싶다 이때는 오아이 왠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치다 이거는 아이 대치다가 아니라 어이 대치다 입니다 물을 데우다 이것도 어이 대자죠 어이 대 그래서 대우다 대치다 뭐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동안 살펴주신 선생님의 은혜는 실로 갑골난망 입니다 자 여기서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 시험 사자성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갑 가에다가 비읍 받침 갑골난망 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은혜를 잊지 못할 때 자 이거는 너무 은혜가 커서 뼈에 새길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다 뼈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갑골이 아니라 각골이죠 가에다가 기억받침 갑골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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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비슷한 의미로는 백골난망 백골이 되어도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백골난망 같은 의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갑골난망을 백골난망으로 수정하시면 안되고 갑골난망으로 같은 의미의 한자를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 표기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에 기억받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읍받침이 들어갔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갑골난망 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또 비슷한 것 중에서 여러분 갑골문자라는 게 있죠 예전에 그 상형문자 가운데 이 거북이 등이나 뼈에다 이렇게 새기는 그 상형문자 이거를 갑골문자인데 이 갑골문자는 가에다가 비읍받침이 맞습니다 그거는 갑골문자가 맞는데 이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 그래서 뼈에 새길 정도로 잊지 못하는 은혜 이거는 기억받침인 갑골난망입니다 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